잘 돌아보고 우리가 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이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. 아이고 목이 다 쉬셨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. 소리 들어가나요? 네. 네. 뉴스터라담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동원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. 아이고 동작 가불이 딱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정말 저도 정말 안타깝고 정말 적은 표차로 졌잖아요. 진짜 너무 안타깝겠어요. 진짜. 네. 앞으로 잘 여론조사 좀 좋고 기대도 크고 그랬는데 소리 여기서 납니다. 아 여기다가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. 말씀하시면 됩니다. 그냥 그 바람이 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네. 거기에 우리가 더 버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아이고 지금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장변원 사니 너무 아쉽다고 눈물에 지금 댓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막판에 바람은 김진혁 바람이 막 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역전을 당하죠? 나 이해가 안 가서. 그게 아무튼 저희는 범죄자 집단이라고 우리가 막 공격했는데 이게 이제 결과로 보면 범죄자 집단보다도 평가를 못 받은 거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 부분에서 왜 그랬는지를 잘 우리가 잘 돌아보고 뭔가 우리가 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이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거나 좀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한데 변호사님 요즘은 좀 그래도 오늘은 쉬고 계십니까?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오늘은 저희 지금 캠프 회단식 했고요. 네. 방금 마치고 지금 낙선 인사드리러 나가려고 지금 우리 시구의원들이랑 다 같이 빨간 옷 입고 시장에 낙선 인사드리러 나가는 중입니다.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. 변호사님. 오늘 저희 뉴스타 버전 1 지금 시즌 1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도 날인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죠. 변호사님. 네. 저도 아까 우리 담당 PD님한테 얘기 들었는데요. 우리 뉴스타가 제가 참 시작을 해서 2년 넘게 2년 반가량 열심히 해왔는데 마지막에 더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짠 하고 시즌을 마감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래도 우리 뉴스타다무스가 이렇게 유튜브가 참 많이 이렇게 혼탁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좀 중심을 지키려고 우리가 가족들이 다 같이 노력했다. 그 말씀 드립니다. 네. 하여튼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변호사님 감사합니다. 저희 또 시즌 2 할 때 꼭 또 나와주세요. 변호사님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식사합시다. 식사. 네. 마지막에 뭐 하자 하신 거죠? 식사. 아 식사합시다. 원래 이제 분위기 좋으면 성재준, 장진영 누가 최고 MC인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이럴라 그랬는데 분위기 보니까 이제 도저히 그렇게. 목이 다 쉬셔가지고. 목도 쉬었고. 아이고 세상에.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. 다 앞서고 있던 거를 참. 그러니까요. 참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장 변호사님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다 아실 겁니다. 진짜 그 힘든 지역에서 험지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당원들이랑 이렇게 또 으쌰으쌰 하시고 현수막도 선거 시즌에만 다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뭐 민원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 이제 또 다 쉬고 싶지 않거든요. 빨간색 레이로 진짜 동작갑 구석구석을 누벼두고. 그러니까요. 그 모습이 참 눈에 선한데 안타깝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장진영 변호사입니다. 여기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정치쇼 뉴스트라다무스를 총알처럼 빠르게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건 미 respecto 부면서 영상이 tough 상황입니다. нашего아무도 시간이 저녁은 nychpf 너희 ook 은행 은행 다 여보세요 어 대оз